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입니다. 오늘 소개할 다육식물은 만세선인장입니다. 위에 보면 말라서 조금 시들시들한데 이 애의 사연을 말씀드리면 제가 금요일날 치킨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줄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킨집 주인 아저씨한테 이거 가져가서 키워도 되냐고 물으니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심었는데 위에가 계속 말라서 한번 잘라줬습니다. 물을...뿌리는 안났지만 일단 물을 줬구요. 줄기가 아직 끝부분은 말랐지만 밑에는 아직 통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쁜 자구가 날지 안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뿌리가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 지금 봄이니까 좀 싱싱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치킨집에 가서 이 만세선인장 본체를 한번 찍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세선인장을 로드킬 선인장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좀 다소 무서운 이름인데 로드킬 당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이 아마 두 팔 쫙 펼치고 있는 모습이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수저통으로 서던 그 통을 화분으로 이용해서 만세선인장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기 이쁘게 두 팔 모양으로 자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구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다육인은 만세선인장입니다. 이 만세선인장은 제가 2개월 전에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사연이 많은 녀석입니다. 제가 치킨집에 갔을 때 줄기가 떨어져서 버려 있어서 제가 치킨집 사장님한테 제가 들고 가서 키워도 되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데려와서 키웠고요. 심었을 때 밑줄기가 마르면서 한 반턴 정도는 말라서 잘려 나갔고요. 어느 순간부터 마름이 멈추고 이 수준이었는데 요렇게 옆에 이쁘게 자구가 올라왔습니다. 동그란 자구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만세선인장처럼 오른쪽 말고 만세선인장 이름답게 왼쪽에도 똑같이 자구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순인장이 사라지고 예쁜 동그란 자구가 올라온 것만으로도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치킨집에 있는 모체 선인장 동영상도 올렸었는데요. 모체 만세선인장처럼 대품으로 얼른 얼른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세선인장 만세선인장 치킨집에서 입양해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라져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까지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영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 마치고요. 동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만세선인장 영상 올립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만세선인장은 자연이 깊은 만세선인장입니다. 제가 치킨사로 치킨집에 갔다가 자구가 떨어져 있는 거 보고 방치돼 있길래 사장님한테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해서 가져와서 화분에 심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반 정도가 말라서 잘려나갔고요. 죽을 줄 아는데 옆에 자구가 조그만게 나왔었습니다. 저번 영상에 조그만 자구 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제 몸체보다도 더 길게 자구가 자랐습니다. 이제 완전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아쉬운줌은 만세선인장인데 양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팔만 들고 있네요. 양쪽에 한쪽에 더 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에 더 나기 전까지는 저요선인장으로 하겠습니다. 한손 들고 저요하는 모습 같아서 저요선인장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프레티 위드토마토가 덮고 좀 묶고 있네요. 잘 자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치킨집에 있는 모체를 보신 분은 사진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높게 자라더라고요. 한 70cm 70cm 80cm 찐상으로 높은 모체였습니다. 그것만큼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살 가득한 아침에 저요선인장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레토마토 신창구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앞에 보이는 저요선인장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구가 올라와서 양쪽으로 만세선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랗고 예쁜 자구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요 위에도 끝에도 하나 자구가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좋죠? 네. 네. 한 2개월 전에 올렸을 때 그때 이제 이름에 걸맞게 만세선인장이 될 수 있도록 빌었는데 이렇게 자구가 올라와서 참 기쁨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두 팔 벌린 만세선인장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봄을 맞아서 더 예뻐지고 있는 라울입니다. 라울도 보면 팔을 양쪽에 축 늘어뜨린 모습인데요. 줄기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는 자구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봄이 되니까 계속 예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이번주 우리 식탁을 꾸미고 있는 라울과 만세선인장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꼭 두 자란 멋진 양팔선인장 만세선인장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네.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세요. 빅토마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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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마토 네. 오늘은 아까 보이는 만세선인장 영상입니다. 저번에 두 달 전에 찍었을 때 어땠어요? 빅토마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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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팔 둘개를 만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라올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목대가 길어져서 예쁘게 잘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주 우리집 식탁을 꾸미고 있는 라올이랑 만세선인장 영상 보여드리면서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 리 토마토 앞에 보이는 만세선인장 저번에 두개의 팔이 나왔죠 그쵸? 네 이쪽이랑 이쪽이 나오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운데 또 뭐가 나왔어요? 입 줄기 얼굴 같다 그치? 응 요건 얼굴이고 응 몸통이고 양손 네 이렇게 얼굴이 또 한 개 올라왔네요. 선인장이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자라는 모습입니다. 3개월만에 이렇게 또 자고가 하나 올라왔네요. 이제 완전 사람의 모습이다 그치? 응 얼굴 발 문통 옆에도 한 개 더 나올까 여기 댄서 어떻게 생각해? 나오겠지 별로 관심이 없어? 선인장이 예쁘지 않나? 응 아빠만 이쁘나? 응 이쁘지 그치? 응 밑에는 요거 아빠도 오히려 모르겠는데 요거 무슨 모양 닮았어? 선장 모양 응 선인장인데 선인장 말고 또 다른 모양 닮았잖아 토끼 어 그렇지 토끼인데 귀가 세 개가 된다 어 그렇지 노란변이 토끼 응 귀가 세 개 달린 귀가 세 개 달린 토끼같이 생겼다 귀엽다 그치? 귀가 세 개 다녀 하나 둘 셋 넷 저기 까시도 기인거야 응 수염이라 하자 수염? 수염이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 화분은 그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건데 밑에 이렇게 선인장 그림이 있네 네 응 잘 어울린거지 멀리서 볼까?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 집 식탁을 채우고 있는 꾸며주고 있는 선인장 입니다 네 가시가 없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만져도 가시오고 맨덜맨덜 귀엽습니다 물을 한껏 먹어서 통통하게 물이 올라왔네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쏜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녕하십니까 빅 토마토& 이렇게 nan 5개월만의 과이소스 현장 영상 추가 영상 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음.. 한방팔 더 자랐어요 어 맞아 맞아 원래 여기 그치 사람 얼굴 뭐에요? 얼굴이고 팔 두개였는데 옆에 한게 더 자랐다 그치 응 오 신기하다 이거는 무슨 모양 같아? 로봇팔 로봇팔 로봇손가락 어 로봇손가락 같기도 하고 아빠가 볼 때 포크 같기도 하다 요것만 조금 길면 그치 프리티는 뭐 같아? 프리티리들 토마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만세서린장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뒤쪽에는 뒤쪽에는 또 이렇게 조그만 약속이 또 하나 더 자르고 있습니다 요쪽에도 또 조그만 약속이 하나 더 자르고 있습니다 여기 두개도 자르고 있네 의외로 빨리 자르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막대기 모양 강아지 모양 사람 모양에서 이제 로봇 손가락 같기도 하고 그렇죠 포크 같기도 하고 혹시 시청자 분들도 응? 무슨 이름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응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엽다 그치 형이 옹기전기 모여서 자라는 모습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 네 뒷걸 많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쏜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끝